2대 출신 아나운서 김나정이 악성 댓글로 인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14일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는 아나운서 김나정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학과를 졸업했다는 김나정은 졸업 후 3-4년 정도 증권방송 아나운서 활동과 날씨 방송 라디오도 했다고 했는데요.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왜 저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악플과 비난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나정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다. 미술 공부를 했고 아나운서를 했고 현재는 노출이 있는 남성 잡지 모델 활동 중이다. 단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 것도 한 건데 저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김나정이 바니걸 복장으로 일기예보를 하는 모습과 비키니 복장으로 화보 촬영한 화면이 나오자 3명의 MC들은 예상치 못한 노출 수위에 깜짝 놀랐는데요. 장영란은 저 일기예보가 방송에 나간 거냐고 물었고 김나정은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라고 답했습니다. 김호영은 김나정이 받은 악플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남자 꼬시고 외교 부려서 먹고 사는 백수 벗고 다니면 어떤 방송사에서도 부르지 않는다. 아나운서 얼굴에 먹칠 부모님이 불쌍하다 등의 비난 글이었습니다. 박미선은 성상품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시선을 안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악플을 받았는데도 지금 모습에 만족하냐고 물었고 김나정은 이대도 아나운서도 노력해서 들어간 것이다. 섹시한 모습도 제가 노력해서 된 것이다. 세 가지 다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여자로 태어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있게 말했습니다.